5월 23일 부활 제7주간 화요일 입당송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살아있는 자다. 나는 죽었지만 보라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다. 알렐루야 본기도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성령께서 내려와 저희 안에 머무르시어 저희가 성령의 영광스러운 성전이 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1독서 나는 달릴 길을 다 달려 주 예수님께 받은 직무를 다 마칩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바오로는 밀레토스에서 에페소로 사람을 보내어 그 교회의 원로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들이 자기에게 오자 바오로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유다인들의 음모로 여러 시련을 겪고 눈물을 흘리며 아주 겸손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유익한 것이면 무엇 하나 빼놓지 않고 회중 앞에서 또 개인 집에서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가르쳤습니다. 나는 유다인들과 그리스인들에게 회개하여 하느님께 돌아오고 우리 주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성령께 사로잡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가 가는 고울에서마다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달릴 길을 다 달려 주 예수님께 받은 직무 곧 하느님 은총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마칠 수만 있다면 내 목숨이야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두루 돌아다니며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한 여러분 가운데에서 아무도 다시는 내 얼굴을 볼 수 없으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그 누구의 멸망에 대해서도 나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것을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엄숙히 선언합니다. 내가 하느님의 모든 뜻을 무엇 하나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세상의 나라들아 하느님께 노래하여라 하느님 당신은 넉넉한 비를 뿌리시어 메말랐던 상속의 땅을 일구셨나이다 당신 백성이 그곳에 살고 있나이다 하느님 당신은 가련한 일을 위하여 은혜로이 마련하셨나이다 세상의 나라들아 하느님께 노래하여라 주님은 날마다 찬미 받으소서 우리 짐을 지시는 하느님은 우리 구원이시다 우리 하느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느님 죽음에서 벗어나는 길 주 하느님께 있네 세상의 나라들아 하느님께 노래하여라 복음 환호송 알렐루야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는 다른 보호자를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알렐루야 복음 아버지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 1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이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도록 아들에게 모든 사람에 대한 권한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홀로 참 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수하여 저는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제가 아버지 앞에서 누리던 그 영광으로 이제 다시 아버지 앞에서 저를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뽑으시어 저에게 주신 이 사람들에게 저는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제 이들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서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이들에게 주고 이들은 또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제가 아버지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참으로 알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들을 위하여 빕니다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을 위하여 빕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하여 제가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지만 이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갑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야입니다 참미 예수님 참미 예수님 오늘은 부활 제 7주간 화요일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영광은 영어로 글로리 찬란하게 빛날 정도로 명예로움을 뜻합니다 이처럼 하느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간절히 청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영광은 세상이 말하는 빛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바로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이자 십자가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예수님 삶의 정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음은 하느님 사랑을 드러내는 정점의 순간이며 영광의 순간인 것이지요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람들 즉 제자들과 우리들을 위하여 청하십니다 하느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우리가 존재함으로써 예수님의 영광이 존재하듯이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겪으실 순환의 길 앞에서도 우리를 위하고 기억해 주셨지요 인간적인 고통과 죽음 앞에서도 자신보다 남을 위하는 예수님의 마음도 하느님 사랑을 잘 드러내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죽음을 맞으시고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 신앙인의 삶이 무엇인지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한 영광보다는 나 자신을 위한 영광을 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과 공동체를 위한 존중과 배려보다는 나 자신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지요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보금적인 가치보다는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금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생활하셨던 분이셨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하느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는 삶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과 희생 없이는 얻을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지요 사랑과 희생의 길은 나 혼자만으로 걸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서로 노력하며 주님과 함께할 때 그 길은 하느님 아버지 앞에서 빛나는 영광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주님과 이웃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보금 환호성으로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는 다른 보호자를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아멘 주여 임하소서 내 마음에 내 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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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은 한마리 영웅 태양과 같으신 사랑의 빛으로 내 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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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전에 성결로 씻으사 말아주소서 거룩한 놈이요 구원의 성체요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소서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시리라. 성령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시리라. 알렐루야 영성체후 기도 주님 이 거룩하신 성체를 받아 모시고 간절히 비우니 성자께서 당신 자신을 기억하여 거행하라 명하신 이 성사로 저희가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